자 그럼 이제 선택 미적분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적분을 선택하신 학생 여러분들은 사실 이 미적분 문제들 8문제를 분명히 푸시면 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아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특히 미적분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겨울방학 때 준비한 이 개념 교재에서도 한 35에서 40강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한 8주 정도 1월하고 2월 합쳐서 이제 현장에서도 수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출도 해야 되고 수특수환 나오면 또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하면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 푸는 거 한번 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건너뛰기식의 학습만 하지 않는다면 꼼꼼하게 1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정말 내가 기출을 최소 10번은 본다라는 생각으로 처음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쭉 반복해서 학습만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미적분의 강점이 되고 실제로 기하나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표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괴롭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도 미적분은 꼭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해설 강의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원래 미적분 같은 경우 6평, 9평 보면 미적분만 거의 한 1시간 정도는 해설을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좀 길게 길게 강의를 해설을 하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실전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단축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건너뛰기식의 학습은 하지 말아주시고 꼼꼼하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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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하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얘는 뭐 기본적인 거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당연히 0분의 0꼴 유리화를 하셔야 되죠. 자 리미트 현재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유리화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4 마이너스 4분의 ln 1 플러스 x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4 더하기 2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되겠네. 자 그럼 얘네 둘은 없어지고 우리 x분의 ln 1 플러스 x 요 값은 1로 수렴합니다. x땡이 0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 2 더하기 2로 수렴하므로 정답은 4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자 얘는 이제 우리 정적분과 급수라는 테마하고 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2020학년도에 교과과정 바뀌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것 같아.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현재 루트에 1 플러스 n분의 3k 곱하기 n분의 1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얘 자체를 그냥 x로 치환을 하고 싶어. 그러면 dx가 누가 되냐면 n분의 3이죠. 그러니까 얘를 3을 맞춰주시고 3분의 1을 곱하시면 원래 있던 하얀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여기는 리미트 시그마는 바로 인테그랄로 바뀌고 구간 여기 1의 값이 아래 구간이고 얘네 둘을 더한 값이 윗구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루트 여기 바로 안에 있는 값을 아니 루트 안에 있는 값을 x로 바꿔주시고 n분의 3이라는 놈은 dx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3분의 1은 꼭 붙여주셔야 되지. 이게 이제 정적분과 급수였습니다. 뭐 어렵진 않았었어. 자 그럼 얘는 3분의 1에 적분 때리자. 자 루트 x는 3분의 2에 x루트 x가 되죠. 얘가 2분의 1제곱에다가 1을 더하니까 2분의 3인데 뒤집으니까 3분의 2가 되겠지. 자 얘는 3분의 2x에 루트 x 그 값을 1부터 4까지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분의 9니까 여기 4 집어넣으면 8 곱하기 2니까 16 마이너스 1, 1 집어넣으면 2가 될 거야. 그래서 9분의 14 요게 이제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겁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았죠. 자 그 다음에 25번 등비수열의 극한. 자 등비수열이야. 자 일반항 a n의 값은 a1 곱하기 r의 n-1제곱 요렇게 가셔야 되고 현재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자 3의 n제곱 더하기 2의 2n-1제곱 분의 a의 n 더하기 1 그 값이 3이다. 그럴 때 a2의 값을 구하세요.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얘는 이렇게 바꾸셔야 되지. 얘는 얼마냐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2의 2n제곱 즉 4분의 1 곱 아이고 2분의 1이죠. 자 2분의 1 곱하기 4의 n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애줘야 되네. 그죠? 2분의 1제곱 4의 n제곱. 그러니까 얘도 4의 n제곱이 돼야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두번째 우리가 찾는 일반항 a의 n은 얘가 3이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2가 되겠지. 그래서 2분의 3의 4의 n제곱. 자 요렇게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때 우리는 a2를 찾는 거니까 4를 4의 제곱을 하니까 2분의 3 곱하기 4 4 16 하시면 되겠네. 정답은 24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웠던 내용들은 없었을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테마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뒤로 넘어가서 26번 갑니다. 26번도 뭐 전형적으로 부피에 관한 문제는 잘 출제가 되고 있는 테마고 원래는 이제 교육청 학평에서 좀 잘 나왔던 테마인데 요번에 수능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26번 자 지금 루트 y는 루트 sec 제곱 x 더하기 tangent x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x축 y축 및 x는 3분의 pi로 둘러싸인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도형이 있대. 근데 이 입체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 끝. 그럼 자 우리가 찾는 부피는 얼마냐면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pi까지 한 변의 길이가 x일 때 루트 sec 제곱 x 더하기 tangent x니까 제곱을 때리시면 되지 sec 제곱 x 더하기 tangent x 이걸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sec 제곱은 적분하면 tangent고 tangent는 적분을 못하니까 이렇게 바꿔야지 cos 분의 sin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치환 적분을 하시면 되네. 예 cos ln으로 바꿔주시면 돼. 자 그럼 여기는 tangent x 마이너스 예 왜냐면 cos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이니까 ln cos x 요게 0부터 3분의 pi까지 자 요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절대값인데 굳이 안해도 되겠지. 자 그럼 0,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고 3분의 pi만 집어넣으면 되네. tangent 3분의 pi는 루트 3이고 자 코사인 3분의 pi는 2분의 1인데 2에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지. 플러스 ln 2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정답은 4번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과 28번이 이제 프렉탈과 그 다음 삼각함수의 극한 두형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게 출제가 돼서 좀 당황스러웠어. 요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9번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또 역함수의 적분이 나왔지. 작년 수능 30번이 역함수의 적분이었는데 올해 수능 29번에 역함수가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0번은 그동안 많이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합성함수였고. 전반적으로 조금 난이도를 많이 조정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4분원이 있어. 자 요렇게 4분원이 있습니다. 자 그때 얘가 이제 5고 여기가 이제 B원이고 여기가 A원이래. 자 그럴 때 이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3대 4인 직사각형이 되도록 만들어래. 그러니까 얘가 3이고 얘가 4야. 3대 4야. 지금 여기가 D원이고 여기가 C원이야. 자 일단 OC원 대 OD원은 4대 3이다. 지금 현재 그렇게 만들어놨죠. OC 대 OD원이 3대 4네. 잘못 그렸다. 얘가 3대 4다. 그러면 그림을 좀 더 아 뭐 괜찮다. 요 정도로 그리자. 자 그럴 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래. 오케이. 반지름의 길이 1. 자 그럴 때 지금 요렇게 만들었을 때 지금 Q가 요기 부채꼴 아래 있대. 그때 요 점의 좌표를 P1이라고 하고 지금 삼각형 P1, Q1과 A1, Q1의 길이가 똑같고 P1, Q1, A1이 직각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래. 자 그럼 봐봐. 잠깐만. 자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근데 재밌는 건 너희들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똑같다. 야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면 지금 P, Q1 그 다음에 Q1, A1이 역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역시 여기서 수선의 발 때리면 수직 이등변 되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보조선 정도는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찾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도 이렇게 올 거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누가 된다? 바로 Q1이 된다. 이게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특징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이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것부터 찾자.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색칠된 도형의 개수의 변화 비율이라는 게 있지. 계속 몇 개씩 줄어드느냐. 얘는 한 개짜리가 하나로 줄어들고 또 하나로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비율은 1이야. 근데 한 개짜리가 두 개로 늘어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된다. 뭐 이러면 비율이 2가 되고 한 개짜리가 세 개가 되고 아홉 개가 된다. 그러면 비율이 3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계속 모든 해설 강의를 진행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찾아야겠어? 이거 이제 요런 것들을 찾는 거야. 얘가 1이잖아. 그럼 봐봐. 우리는 어차피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특징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특징도 있고 이 길이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길이를 일단 여러분들이 구해 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색칠된 부분의 넓이잖아. 그래서 그 길이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야. 1대 1대 루트 얘도 1대 1대 루트 2의 비율로 여러분들이 구해 주시면 되겠다. 근데 그거는 어렵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우리가 요 각을 일단 요렇게 설정을 해볼게.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온다. 그림을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지금 현재 내가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얘가 3대 4거든 지금 현재 그치? 3대 4니까 3대 4대 5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5분의 3이 되고 5분의 3 사인 세타의 값은 5분의 4가 돼. 그래 봐봐. 얘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조였으니까 이 길이가 나온단 말이야. 이 길이를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게 중요했던 거야. 얘가 이제 P1이고 얘가 A1이야. 얘를 T라고 하자. 그러면 T제곱은 1 더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5분의 3 5분의 3 자, 그럼 얘는 2, 2로 끄지 말하면 1에서 5분의 3을 빼니까 5분의 2 그래서 얘는 5분의 4가 된다. 그래서 T값은 루트 5분의 2가 될 거야.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지금 이러한 보조선을 그어서 얘가 수직 이등분이라는 걸 알고 여기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만들었으니까 1대 1대 루트 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 루트 5분의 1이 될 맞지? 여기 루트 5분의 2였으니까 루트 5분의 1이란 말이야. 그치? 1대 1대 루트 이니까 이 길이가 루트 5분의 루트 2가 될 거야. 끝. 일단 이거를 먼저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였다. 자, 그 다음에 주황색 길이 한번 볼까? 자, 봐봐. 얘 길이가 1, 연두색 길이. 그 다음에 이 반땅한 게 루트 5분의 1이었어. 그럼 얘에서 얘를 빼니까 1에서 5분의 1을 빼니까 또 5분의 4지. 그러니까 이 전체 길이가 얼마가 돼? 아, 이거 루트 5분의 2네. 또 그지? 다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가 루트 5분의 1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5분의 1이 돼.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어떠한 4분 원을 또 그 끝. 다 됐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공비야. 자, 공비는 반지름의 길이가 1자리이던 4분원이 파란색이니까 루트 5분의 1자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비는 루트 5분의 1의 제곱. 즉, 5분의 1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진공 진짜 공비는 우리가 구했던 공비 5분의 1에다가 색칠된 도형의 개수의 변화 비율을 곱하면 그게 진짜 공비다. 자, 이제 답을 찾아 봅시다. 자, 답은 1 마이너스 진짜 공비 5분의 1분의 첫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얼마? 루트 5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5분의 루트 2야.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하니까 5분의 1이다. 그죠? 5분의 1. 그리고 얘는 5분의 4분의 5분의 1이니까 정답은 4분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 이 프렉탈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그런 프렉탈 문제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다. 어렵지 않았던 내용이고 왜 코사인 법칙이 활용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번 한번 가보도록 갑니다. 자, 28번 이건 중심이 5이고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어. 반쪽짜리 원입니다. 자, 반쪽짜리 원이 있다. 자, 근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 그죠? 자, 근데 얘 딱 가운데 원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A, O, C가 90도 야, 딱 90도네 여기 이렇게 가운데 직값 그때 여기 C가 있대. 그치? 자, 그럴 때 지금 호 B, C와 호 B, C 위에 점 P가 있고 아, 점 P? 오케이 연결했네? 이렇게 P 자, 그 다음에 호 CA 위에 호 CA 아, 여기구나 호 CA 위에 지금 PB하고 PB? 아, 얘길이 PB 아, 이거 너무 높게 잡았다. 좀 밑으로 내리자. 거기 문제도 조금 밑으로 잡으셨죠? 아, PB 이 길이 얘 직각이네. 그러면 이거 표시하자. 지름이 빗변인 삼각형인가 직각삼각형 자, PB의 길이 와 지금 현재 누구랑 똑같은? QC가 똑같은 QC 아, 여기 Q를 잡았구나. 오케이 QC가 같은 이렇게 가자 QC 자, 너무 길게 잡았나? 얘는 QC 자, 되도록 잡고 선분 AP 위에 지금 점 R을 CQR이 수직이 되도록 잡지 오케이 수직 여기가 R이네. 아, 그랬구나. 자, 그럴 때 지금 요 각을 세타라고 잡았다. 아, 좋아. 그때 삼각형 P, O, B의 넓이를 F세타 사각형 C, Q, R, S S는 어디냐? 여기가 S구나. 교점이 여기가 S. 그러네. 그러네. 음, 교점을 S, C, O하고 교점, 여기가 S. 아, 그러니까 결국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구나. 오케이, 됐어. 자, 그럼 이제 잘 봐야 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쉽다. 자, 먼저 첫 번째. 일단, 얘부터 보자. 자, 먼저 첫 번째 요 삼각형에서 요거부터 봅시다. 이런 것들은 다 따로따로 떼서 보시면 돼. 자, 요렇게 요렇게 원이 있고 여기가 오고 지금 요렇게 가서 여기가 핀 거잖아. 자, 여기가 요렇게 B 여기가 A. 자, 우리는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치? 어렵지 않아. 얘가 F세타야. 자, 그럼 요 각이 세타니까 요 각은 이 세타. 맞니?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F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 요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1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2세타.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가 있다. 뭐, 그래서 P, O, B의 넓이 P, O, B의 넓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인데 과연 이거 사각형 어떻게 구할 거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야, 봐봐라. 우리 이 각 알지 않냐? 얘 누구야? 얘가 직각이니까 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란 말이야. 그죠? 그럼 선생님은 이 길이하고 똑같으면서 수직이 되게 만들 수 있지? 그럼 봐봐. 야,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니까 사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똑같은 거야. 지금 뭐 생김새는 똑같진 않지만. 그치? 지금 문제에서는 그렇게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봐봐. 나는 이렇게 구할게. 어차피 이 각을 얘랑 얘랑 똑같은 각이잖아. 자, 갈게. 이 길이가 얼마가 돼? 이 길이가 1이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탄젠트 세타. 뭐 깔끔하게.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봐봐.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때린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 수선의 발. 야, 평행이잖아, 얘가. 평행선의 논리에서 수선의 발 때리면 얘도 수선의 발 때린다니까. 똑같은 거야. 직사각형이야. 지금 그림이 좀 직사각형 틱하지 않아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직각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미 나왔단 말이야. 이 길이는 누구냐면 얘를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얘 2 사인 세타야. 그럼 이 길이가 2 사인 세타란 말이야. 그럼 우린 높이만 찾으면 되지 않겠니? 이 높이는 얼마가 돼?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가 얼마가 되냐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 그렇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이 사각형의 넓이에서 이거 삼각형 넓이 빼면 돼. 그러면 끝.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점을 내가 PQRSH H라고 할게. 자 사각형 CQRH 이 놈의 넓이는 자 두 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 C S H 를 구하자. 자 2분의 1 곱하기 야 여기서부터까지는 코사인을 돌리면 되는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가 되겠지?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G세타는 일단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를 끄집어낼 건데 내가 지금부터 어 뭐 숫자를 좀 정리하셔도 되는데 음 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일단 다 빼자. 근데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 때문에 아마 거기에 2GX라고 해놨지? 자 2GX 가자. 2GX는 다 여기다 두 배 하면 되잖아. 그죠? 자 그럼 4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1-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두 배니까 1- 탄젠트 세타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 얘는 뭘 하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끄집어내시면 4- 4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두 배의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 자 요렇게까지 일단 정리가 가능하겠네 자 그러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에 얘 4에서 1을 빼니까 3이 되고 3배에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두 배의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자 요렇게 일단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는 뭐 구하라 그러냐면 지금 3f 세타 마이너스 g 세타를 지금부터 구해야 돼 자 그럼 세번째 3f 세타 마이너스 2 g 세타 자 그럼 얘는 요렇게 가시면 되잖아 어차피 얜 두 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니까 그냥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꾸시면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다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되냐 자 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다 끄집어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끄집어내면 자 얘는 3에서 얘를 빼는 거 3 3 없어지네 빼기 빼기니까 다 플러스야 그래서 얘는 2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니까 야 이것도 다 빼자 우리 탄젠트로 또 끄집어내고 2 플러스 탄젠트 세타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는 거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세타 제곱이니 세타 제곱 세타 제곱분에 얘 집어넣으면 되잖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2 플러스 탄젠트 세타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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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고 나머지 세타 대신에 0 집어넣으면 우리가 찾는 극한 값은 2 요렇게 나올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계산 과정도 복잡하진 않아 다 이게 만들어 놓은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각을 찾고 직각상각형이 나왔을 때 변들을 사인 코사인으로 표시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뒷장 넘겨서 29번 30번 요거 두 문제를 한번 보는데 사실 29번은 작년 수능 30번에 출제가 됐었던 역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역함수까지 구하는 과정이 이제 조금은 색달랐지만 실제로 기출에서 이렇게 변형하는 것들 극한 값들은 또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 자 상수 ABC에 대해서 우리가 찾는 FX가 얼마냐 A 익스포넨셜의 2X제곱 더하기 B 익스포넨셜의 X제곱 더하기 C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조건을 보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익스포넨셜의 X제곱 이것분에 FX 더하기 U 그 값이 1로 수렴한다 근데 생각해봐 이거 어차피 0으로 수렴하잖아 그치 그럼 봐봐 야 얘는 어차피 얘네 익스포넨셜들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지 그럼 C만 남네 그 분자에 그 분자에 C 플러스 6만 남지 끝 자 첫 번째 가에 의해서 C 플러스 6이 0이 돼야 돼 왜 분모가 0으로 가면 100% 분자도 0으로 가야지 극한값으로 수염할 거 아니니 아 그래 C값은 마이너스 일단 한방에 나왔음 문제는 이거를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물론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하는 게 훨씬 더 편해 자 가보자 자 어떻게 하냐면 익스포넨셜의 X 제곱을 내가 T라는 놈으로 치환을 할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0으로 가겠지 자 리미트 T가 0 무조건 정확하게 표시하면 0 플러스가 맞아 0 우국한이니까 얘 분의 T 요렇게 되고 자 얘는 A T의 제곱 더하기 B T 더하기 C 더하기 6 그 값이 1이야 어차피 얘는 0이고 0분의 0꼴이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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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하시면 아 우리 B값도 1이 탁 나오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요식은 한방에 B값과 C값은 찾아내고 시작을 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나 LN 아 이거 F LN이구나 F LN E의 값이 제로래 아 그럼 봐봐 자 두 번째 바이 나에 의해서 F LN 엑스포넨셜의 2X제곱 더하기 엑스포넨셜의 X제곱 마이너스 6이야 본래 역함수 나왔으니까 F' X는 두 배의 엑스포넨셜의 2X제곱 더하기 엑스포넨셜의 X제곱이니까 무조건 무조건 증가함수 그치 당연한 거야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14까지 GX야 자 F의 역함수 X가 GX래 얘 임으로 인테그라 0부터 14까지 GX를 적분한 값은 0부터 14까지 적분한 값은 인테그라 0부터 14까지 F의 역함수 X를 적분하는 거랑 똑같네 근데 역함수의 값은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Y의 값이야 Y는 FX잖아 역함수를 씌우시면 X는 F의 역함수의 Y야 그러니까 얘는 Y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0부터 14까지 F의 역함수의 Y DY야 즉 FX값이 0이 되는 값과 14가 되는 값을 찾아야 돼 너희들이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첫 번째 익스퍼넨셜의 2X제곱 더하기 익스퍼넨셜의 X제곱 마이너스 6이 0이 되고 14가 되는 값을 찾아야 돼 근데 이게 0이 돼 얘 어차피 제곱 관계잖아 2 집어넣으면 되잖아 얘 2의 제곱 4 2 집어넣으면 6 나오지 그러므로 익스퍼넨셜의 X제곱이 2가 되는 값 즉 X는 LN 2가 될 때가 0이 되고 그쵸 즉 다시 얘기하면 F LN 2는 0 사실 이건 찾을 필요도 없었어 원래 나와 있었던 거니까 근데 찾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4 4 16에서 4를 더하니까 20에서 6을 빼니까 14 정확하지 그래서 익스퍼넨셜의 X제곱이 4가 되는 경우도 돼 그래서 X는 LN 4야 즉 F LN 4의 값은 14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지만 너희들이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 자 네 번째는 이미 다 돼 있는 거 자 X축 Y축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Y는 FX가 지나갈 거야 여기가 LN 2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LN 4일 때 14임 우리가 구하는 건 바로 요 부분이죠 요게 요 파란색 부분이 누구냐 바로 인테그랄 0부터 14까지 GX를 적분한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찾는 파란색 부분입니다 걔는 여기 빨간색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여기 연두색 부분의 넓이를 빼면 된다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인테그랄 0부터 14까지 GX를 적분하는 값은 밑변 얘는 얼마야 2LN2 곱하기 14니까 28LN2에서 인테그랄 LN2부터 LN4까지 FX를 적분한 걸 빼주시면 돼 이거 이거 적분하는 건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28에 LN2 마이너스 자 익스포넨셜의 2X제곱은 2분의 1의 익스포넨셜의 2X제곱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X제곱 마이너스 6X 그게 LN2부터 LN4까지 그럼 이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LN4니까 16 16이네 16에다 2분의 1 하니까 8이 되겠지 자 28에 LN2 마이너스 자 얘는 8 더하기 4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12에 LN2 마이너스 LN2를 집어넣으면 4니까 2 더하기 2 마이너스 6 LN2가 될 겁니다 칸이 좀 좁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계산을 좀 하면 자 얘는 12고 얘는 4니까 빼면 8 얘는 마이너스 얼마야 6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자 여기로 오자 따라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34에 LN2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야 자 그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PQ니까 정답 26 요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가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를 보면 사실 어려운 건 아니야 극한값을 통해서 나중에는 역함수에 관한 문제들 역함수 문제는 이미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사실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풀어봤으면 이것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0번 한번 정복해 봅시다 오랜만에 나왔던 합성함수에 관한 그래프고 극대 극소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 나름 저번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의 30번은 나름 괜찮았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번에도 미적분 30번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뭐 많이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을 배려를 한 것 같아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 같아 선생님은 느낌상 자 30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삼차함수 결국 우리 마지막에 보니까 f2를 구하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 양수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것도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최고차항계수를 그치? 자 그 다음에 gx exponentiaal의 sin pi x minus 1이야 잠깐만 야 sin의 주기가 얼마야 sin pi x 주기가 2지 야 그럼 여기다가 어차피 똑같이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도 여기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도 똑같네 이것도 어쩌면 주기가 2야 계속 20 반복돼 당연한 거야 근데 여기가 x가 0이면 얘가 0이니까 0이야 근데 x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 그러면 sin 2분의 pi니까 제일 맥시멈이 되겠지 1 그럼 exponential minus니까 그것도 맥시멈이야 얘가 2분의 3이면 minus니까 exponential의 minus 1제곱 minus니까 그것도 최소가 되겠지 음수 결국 sin의 주기와 비슷하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자 먼저 gx의 개형을 우리가 따질 수 있다 x 대신에 0 2 0 1 2 3 4 5 6 7 8 5 6 자 그래서 우리가 저 함수 gx란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면 1 2 3 4 5 6 7 이렇게 그려보면 얘는 일단 요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아이고 너무 많이 내려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갈 거야 근데 이 올라가는 이 최고점이 exponential minus 1이고 내려가는 여기 최저점이 exponential 분의 1 minus 1 이라는 거 그게 이제 요 그림 일단 y는 gx라는 그림이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얘는 2분의 3 자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gx를 보자마자 그릴 수 있었을 거야 어차피 얘가 주인공이 아니야 우리 주인공은 hx라니까 자 그럴 때 이 hx라는 함수가 f합성 gx가 아니라 아 g합성 fx구나 자 그럴 때 함수 hx는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자 먼저 by 가조건에 의해서 첫 번째 h0는 0야 그럼 g합성 f0가 0라는 얘기네 야 그럼 f0가 누구야 뭔지는 몰라 근데 g 세모가 0이 된다는 얘기는 gx가 0이 되는 건 0 1 2 3 4 5 6이야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아 요거 대충 요거 f0의 값이 자 여기서 f0의 값이 0 1 2 3 4 5 6 7 8이라는 놈으로 찾아낼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두 번째 h'의 0도 0야 자 그럼 좀 빨리 가자 자 얘는 g'의 f0 곱하기 f'0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미분해보자 자 g'x는 g'x는 자 얘는 어차피 미분하면 0이 되고 exponential의 sin pi x 곱하기 얘 미분하면 cos pi x 곱하기 pi야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얘는 g'x f0는 저기다 갖다 집어넣자 자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니 어 잠깐만 요거 잘못 됐다 자 요거 여기다가 요기 f0를 집어넣는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사실 음수도 가네 거기 지금 모든 실수라고 지금 되어있잖아 실수 전체 집합 그래서 f0의 값은 정수 이렇게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 쏘리 자 그래서 갖다 집어넣으면 돼 얼마냐 얘는 exponential의 저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 sin pi 곱하기 f0 그 다음에 곱하기 cos pi 곱하기 f0 그 다음 곱하기 pi 곱하기 f'0 자 그럼 봐봐 여기다가 0 1 정수를 집어넣으면 얘는 1이야 0이 될 수 없어 지금 이게 0이 되어야 돼 그 다음 자 여기다가 0 1 2 3 4 5 6 그럼 여기도 0 안 돼 그치 아 결국 이거구나 결국 f'0의 값이 0이 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찾아냈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얘가 h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랬잖아 자 극대값을 갖는다 극대값 갖는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했었어 자 h'x는 여기다가 x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우리 저거 갖고 가보자 자 일단 일단 요거부터 가자 세번째 fx의 개형 자 지금 문제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이면서 f'0가 0고 거기 주어진 문제 조건에 f'3도 0라고 했어 그래서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질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삼차함수 y는 fx 여기가 0 여기가 3 여기가 2분의 1 그럼 여기는 1대 2의 비율이 있으므로 얘가 2분의 마이너스 3이야 되겠니? 이게 일단 첫번째 fx의 개형이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우리는 h'x를 한번 확인해볼게 h'x는 자 g' fx 곱하기 f'x야 근데 x는 0에서 극대를 가져야 돼 그치? 그럼 0 좌극한과 0 우극한이 있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지? 많이? 자 그럼 봐봐 우리가 f'x 0을 중심으로 0 좌극한 좌미분계수는 0보다 커 얘 플러스야 그 다음 0보다 큰 쪽은 이렇게 가니까 우미분계수는 마이너스야 되니? 그럼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지? 얘는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뿔뿔 되니까 극값 안 같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가 되겠지 얘가 무조건 플러스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f0 f0을 중심으로 얘는 어차피 양수잖아 좌우로 양수야 그럼 g' 이잖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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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라고 돼야 되냐 이제 네 번째 나 조건에 의해서 0부터 3까지 개구간에서 hx 즉 g fx 이퀄 1 이놈의 실근의 개수가 7개가 돼야 한대 지금 실근의 개수가 7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요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먼저 얘부터 가자 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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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부터 가봅시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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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다 이게 가장 중요한 힌트야 물론 짝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도 가능한데 요 조건 때문에 그래 지금 봐봐 g 합성 fx가 1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세모 가야 되지 f 세모의 값이 1이 되는 세모가 7개가 나와야 돼 자 가자 그럼 fx1 여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결국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돼야 돼 근데 얘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여기서 또 만나겠지 안 돼 그러니까 7이 아니라 8이 되게 돼야 돼 우리가 짝수를 찾는 거니까 왼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근데 왜 얘는 안 쳐요 어 2분의 1보다 크잖아 야 얘가 2분의 1보다 크잖아 세모가 아 그러니까 여기가 맥시멈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8이 돼 7 또는 8이었던 거야 근데 짝수잖아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했던 힌트 중에 하나였다 자 그럼 이제 다 됐네 얘도 좀 좁으니까 저 위로 아 일단 여기다 적고 가자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찾는 fx는 자 여기 가자 a의 x 플러스 2분의 3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이고 f0의 값은 여기다 빵빵 집어넣으시면 돼 그죠 얘는 9고 얘는 빵이니까 2분의 27이야 2분의 27a 더하기 2분의 1의 값이 8이다 얘가 넘어가니까 얘는 2분의 15가 되겠지 그럼 3으로 나누시면 돼 그래서 a의 값은 9분의 5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럼 여섯 번째 우리가 찾는 fx는 9분의 5의 x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는 거다 그때 f2의 값을 구해달래 자 f2는 여긴 어차피 1이니까 냅두고 여기 2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4니까 2분의 7이야 그러면 18분의 35 더하기 18분의 9 그래서 18분의 44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럼 약분하면 9분의 2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p 플러스 q의 값은 31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도 봐도 극대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 몇 개 이런 거 따졌을 때 반드시 부호 따지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따져 줄 수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 개형은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수2에서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그래서 30번도 사실은 그렇게 막 어려운 듯한 문제는 아니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출 감각이 있고 극대극소 합성함수에 대한 테마를 알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력시험의 미적분 시험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출을 분석을 하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 좀 다 풀어보면서 개념을 명확하게 꼼꼼하게 다 했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갔었다 물론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었을 거다 그럼 이제 앞으로 향후에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건 겨울방학이든 3월이든 4월이든 5월이든 그게 7월이든 8월이든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완벽하게 미적분이라는 단원을 수혈의 극한 처음 단원서부터 정적분의 활용 끝까지 온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개념과 유제들을 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 선생님이 교재 구성을 할 때도 각각의 개념에 따른 예제들을 만들었고 또 연습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2022년과 2021년에 해당하는 문제들 위주로 좀 일단 기출 감각을 좀 키우고 그 다음에 NJ 시즌1과 NJ 시즌2를 통해서 기출에 조금 어려운 것들과 선생님이 직접 만든 자작 문제 위주로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적분 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하셔야 돼 그 정도 투자도 없이 그 정도 투자도 없이 여러분들이 미적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가지시면 안 돼 미적분은 힘들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연속을 끝마쳤을 때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장점이자 어드밴테이지가 될 거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소홀히 하지 마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강의를 듣는 순간 분명히 아 해볼만 하다라고 느끼셨었어야 돼 아니 느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미적분을 시작하시면서 꼼꼼하게 공부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개념 강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